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재벌 2세 3세들이 빵집을 경영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렇다고 다들 지금 빵집을 반납했나요? 그 뒤 소식은 잘 못 들었어요 왜 재벌 2세 3세들이 빵집에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재벌 2세 3세들이 똑똑합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안전빵이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투자해서 손해 안 보고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 내가 남을 웃기는 방법을 배우면요 정말 돈 많이 법니다 저 개그맨들 보면서 그걸 절실히 느껴요 무명 개그맨들 그 행사비가 처음엔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아주 쌌던 개그맨이요 인기 얻고 나니까 요즘은 돈 천만원을 줘도 시간이 없어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유머에 투자하세요 유머에 유머를 통해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있죠 배려입니다 배려 유머는 배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배려를 통해 유머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유머는 사람을 향해 먼저 웃을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나의 발을 밟은 사람을 보고도 또 한 번 밟으시면 다음엔 제가 결혼 신청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배려 유머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유머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극장에서 자신이 마신 빈컵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유머 감각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마신 거 그대로 놔두고 와요 팝콘컵도요 그냥 놔둡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은 팝콘컵을 발로 뻥 차가지고 아주 그냥 뭐 불꽃놀이 하듯이 팝콘을 그냥 딱 쏟아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배려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머 감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하는 사람이 배려를 하는 사람이고 곧 이런 사람이 유머 감각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인사를 해도 안 받아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고급 아파트 딱 타가지고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이런 식이야 근데 왜 그 사람은 인사를 안 받았을까요 처음에는요 아우 저 사람 참 그 무례하고 막 나쁜 악당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돌입교 생각해 보니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은요 소심하기도 그렇지 소심할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 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요 3번 문제 누가 풀래 그럴 때 정답을 아는 아이들은요 웃으면서 자요 자요 정답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얼굴이 굳어지면서 눈이 밑으로 쳐지잖아요 눈을 못 쳐다본다고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유머 감각 키우세요 상대를 먼저 웃어주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배려심을 배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볼까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칭찬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지각을 한 직원에게 아니 자넨 맨날 지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유 잘했어 잘했어 늦게라도 오는 게 다행이지 결근 안하고 지각한 거 정말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보고서가 못마땅할 때는요 아이고 이거 맞춤법이 아주 정확하구만 띄어쓰기도 잘 돼 있고 내용만 조금 선보면 되겠어 내용만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 직원이 열심히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서빙을 안 하러 와요 서비스가 영억망이에요 그렇다고 아니 왜 주문을 안 받아 화를 내기보다는 축하드려요 손님 기다리기 하기부문 세계 신기록이네요 25분이에요 25분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 하면서 잘 대접해 줄 겁니다 이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모두 유머감각이 높은 분들이니까 이제 유머도 키우고 배려심도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유머감각과 배려심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코스를 개발했어요 뭐 밥 먹는 코스가 아니고 어떤 유머 과정입니다 토킹 컬리지라고요 제가 유머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토요일이나 또 평일날 유머를 직접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1기 2기 3기를 통해서 여러 명이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유머를 직접적으로 배워서 나의 배려심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카페로 오셔서 토킹 컬리지 한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머 명언입니다 나는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10번 시도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바로 버나드 쇼가 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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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